자 우리 오차리 회원 일어나서 우리 그래도 이런 자리 마련해준 우리 회원님들한테 고맙다는 짧은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뭐 딱히 풍경도 아닌데 명은 알리라고 얘기를 해서 완전히 알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구요 가서 이따 뭐 숲을 잘 받고 가면 건강하게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우리 장훈 회원이 오랜만에 돌아가면서 허그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허그해주면 따뜻한 한마디씩 꼭 부탁드립니다 일어나 상순호 건강하게 돌아오니라잉 3.8.6 잘 쉬다가 형 사랑해 거알로 돌아선면 우리 명룩 보내는 거 같아 야 이거 몰라 우리 명룩 보내는 거 같은데 야 분위기야 넌 누구 한방에 군대 가는 거 같아 어 이렇게 아닌데 이 말이지 자 갔다와 나도 별거 아니에요 들어 보자 어? 여기로 가기로 네 이렇게 안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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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뭐야 자 생진아 자 창훈아 저기 봐 네 창훈 회원지 이렇게 아 형님 다녀오십시오 끝나고 역삼동 갔다 오시고 에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가자 다시 네 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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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가님 하다 성현이가 잘 나쁘으면 중앙도전 아 아 자기가 또 뭐 네 병을 정확히 알고 가서 네 그래야지 치료를 수 있습니다 네 잘 할 수 있을 거다 빠른 개회라 진짜 마음이 아프다 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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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니 비행기 까가라고 조금만 담았습니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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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술 그만둘라 이제 hardcore 이놈이 와 와 와 그럼 까 와 으 하 아 네 저번에 얘기했잖아 형도 검진 잘 받구요 형분들 모두 검진 받아야 돼요 검사야 너도 받았냐 검사? 아 못받아 아 너무 해야 돼 이번에 검사 나도 철저히 준비 좀 해야 되거든 그치 모르니까 정리가 됐는데 안 돼 2년에 한거죠? 2년에 한거죠? 성은이만 오면 성은이 형